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물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처럼 산책하고 와서 물을 마시려는 후 이번에는 물 마시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셨나요? 강아지는 물을 마실 때 이처럼 포크레인처럼 떠서 마십니다 이는 모든 강아지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푹 파인 그릇 형태의 물을 담아두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종종 이렇게 생긴 급수기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강아지 혀가 구슬을 건드리면 그 틈으로 물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너무 찔끔찔끔 나오고 목마른 사람한테 가는 빨대로 물 마시라는 거랑 똑같겠죠 더군다나 스텐레스 재질, 쇠 재질은 강아지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물을 마시려면 저걸 자꾸 혀로 핥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슬, 물통에도 물때가 끼는데 세척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 급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에 이물질이 끼는 게 싫어서 사용하신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더 번거로워질 수 있고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긴 물 그릇을 사용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이처럼 스테인레스보다는 자기류, 세라믹 종류가 좋습니다 스테인레스는 혀의 촉감이 좋아하지 않고 쇠소리, 생활 속 반사되는 빛에 아이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오래 쓰시려면 자기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건 이렇게 경사가 져있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을 끝까지 마시기에는 좋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높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물 마실 때 아이가 캣캣거리는 소리 들어보셨나요? 급하게 마시는 이유도 있지만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물 그릇의 높이가 맞지 않으면 허리에 부담이 생기고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물을 마실 때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마시면 이렇게 사례가 들리거나 목이 아프기도 합니다 방금 제가 기침한 것처럼 강아지들도 물을 마실 때 캣캣거릴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적당한 높이에 맞춰 물 그릇을 놔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엔 높이 조절 물 그릇도 잘 나오더라고요 반려견에게 적당한 물 그릇 높이 계산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후도 예전에는 이렇게 먹을 때 엄청 캣캣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낮게 준 것 같아요 바꿔준 후로는 거의 안 그럽니다 확실히 좀 더 편하게 시원하게 마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강아지의 올바른 물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편하게 물을 마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푸우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슬기로운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